이번 지문의 내용은 스포츠는 다른 오락거리,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예능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지문의 내용이고요. 그래서 크게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예능 프로그램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스포츠는 정하여진 시나리오가 없다는 것, 그리고 어떤 경기는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. 야구 같은 경우 가서 보면 0대0 게임이 계속 되잖아? 진짜 재미없어. 그런 식으로 이제 스포츠는 좀 다르다. 그래서 스포츠를 이제 연출이라고 하긴 그렇고 PD, 스포츠 프로그램 PD들은 뭐 PD라 그래서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그 마주하는 어려움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지문입니다. 자 여기에서는요. 일단 이 위치 앞에 in이 붙어 줘야 되겠고요. way이기 때문에 보통 in이랑 많이 다니고 이 differ라는 단어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형식 완전이 됩니다.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 수는 없겠죠. 자 one important way, 한 중요한 방식, sports differ from other common entertainment form, 스포츠가 다른, 다른 흔한 오락의 형태, 그러니까 뭐 예능이라든가 이런 거, 와구는 다른 한 중요한 방식은 대절입니다. sports is spontaneous, 스포츠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. 아니면 뭐 즉흥적인. 자 이번에는 여기가 아가 아니라 이즈가 돼야 되겠고요. 여기는 데이가 아니라 댐도 아니야. 댐을 쓰면은 틀려요. 도우즈로 바꿔줘야 됩니다. 그래서 도우즈 후 라는 게 숙어죠. 그래서 뭐뭐 한 사람들. 자 여기에서 이즈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 문장 주어는 the action. but 뒤에서 주어가 액션이고 위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. 그래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단순이니까 동사 이즈가 필요합니다. 자 play has a script and concert has a program. 자 연극은 대본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콘서트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. 콘서트 프로그램, 어떤 노래가 무슨 순서로 나온다.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. 자 그러나 the action which entertains us in sports, 스포츠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액션들은 즉흥적이고, 즉흥적이고 그리고 통제되어지지 않습니다. by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event. 그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, 선수들에 의해서 통제가 되거나 감독에 의해서 통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방송국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. 자 여기에서는 are expected가 아니고요. expect로 사용되는 거고, 이 expect는 5형식으로 많이 사용되죠. 근데 여기서는 그냥 3형식 expect입니다. 음,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석으로 풀어야 될 방법이 없어요. 자 when we go to comedy movie, 우리가 코미디 영화에 갈 때는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갈 때는 자 we expect to laugh, 우리는 웃는 걸 기대함, 예상합니다. 그리고 when we go to horror movie, 우리가 공포 영화에 갈 때 공포 영화를 보러 가면 we expect nail biting entertainment, 우리는 무서운 어떤 오락거리를 기대합니다. 자 여기는 they are가 아니라 이리즈로 바꿔줘야 되겠고요. 여기는 who가 아니라 위로 바꿔줘야 돼요. 자 먼저 여기 보면은 if절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요. 그럼 이 자리는 주절주어가 되는 거죠. 근데 주절주어에 관계사가 올 수 있을까? 왓절을 빼면은 올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주절주어는 관계사가 안됩니다. 선행사가 없으니까. 자 그리고 여기 이리즈는 여기에서 eat이 지칭하는 대상이 앞쪽에 있었던 스포츠 이벤트 그 스포츠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단수로 받아줘야 돼요. 자 여기는 데타나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 동사가 나오는 부분까지 언제나 가야겠죠? 자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를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은 are hard to determine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. if it is a close contest and our teams win 그것이 막상막하의 경기고 그리고 우리 팀이 이기고 있다면 we may feel excitement and joy 우리는 아마 흥분과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. 자 이거는 이제 투부정사의 정도 용법이에요. 그래서 뭐뭐 하기에 파악하기에 어렵습니다. 자 이번에는 여기가 볼드가 아니라 볼링으로 바꿔줘야겠고요. 어가 아니라 이즈로 그래서 여기 데타나가 생략돼 있는 그래서 이 대절이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고요. 베너핏이 그러면 이제 주어가 되겠지? entertainment benefit 그 다음에 보링은 단순히 여기가 이제 이즈가 들어오는 거고요. 보링은 지금 이렇게 전체 수식해주고 있어. 그럼 이벤트는 사람의 아니죠? 사람 감정이 아니야. 그러니까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 들어가는 거죠. 자 그러나 if it is a boring event and our team lose 그러나 그것이 지겨운 이벤트야. 그리고 우리 팀이 진다면 아까 쌤이 0 대 0 게임이면 굉장히 야구가 재미없다 그랬는데 미국에서 쌤이 있을 때 박찬호 박찬호 선수 아는지 모르겠다. 그 선 투수죠. 경기를 보러 갔어. 그런데 0 대 0으로 가. 그래도 재밌어. 우리나라 선수가 와가지고 던지고 있잖아. 점수가 안 나도 야 박찬호 잘하네. 그 미국 다른 선수들 틈 사이에서 재밌어요. 그런데 지면 거기다가 0 대 0에 거기다가 지겹기까지 해. 그러면 우리가 받는 그 오락의 이득은 상당히 다릅니다. 여기서 오락의 이득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느끼는 그 경기에 대한 감정을 뜻하는 거예요. 그건 상당히 다르다. 자 이번에는 여기가 is가 아니라 아가 돼야 되겠고요. facing이 아니라 faced 먼저 여기서 보면 벌써 by가 나왔죠. 그러니까 앞쪽이 수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faced는 pp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 도우즈는 앞쪽에 있는 챌린지 어려움들 이거를 받아주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여기서의 안은 여기서 주격관계대명사죠. 그래서 이 챌린지가 역시나 선행사이기 때문에 선행사이기 때문에 아가 맞겠죠. 복수지 자 because of its spontaneous nature 그것의 어떤 즉흥적인 본질 때문에 아니면 그것의 어떤 자연스러운 이런 본질 때문에 자 스포츠 프로듀서는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중계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대빵이 되겠지 이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. 근데 달라. 그것들 그 어려움들로부터는 달라. 대부분의 그 오락 제공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예 예능 프로그램 만드는 pd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마주되게 되는 그 어려움과는 다른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.